OK 청룡이 B-11 입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알파벳 안보이는데 어? 화면 안나와? 네 왜 안나오지? 잠깐만 OK 알파벳 불러주세요 B-R-O-W-N B-R-O-W-N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는? B-Rad? OK 그래서 하나씩 에? 에? 이거 이 소리인데 Re-R-O-W-N 아, 브라운이구나 뭐라고요? 브라운 그래서 부, 어, 그 다음 아, 우, 느 합쳐서 오는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중에 아, W는 항상 우 그래서 오, W는 아우 아우 오케이, 합쳐서 브라운 오케이 계속해서, 아이고 잠깐만요 그래서 소리 브라운, 쓰기 소리 브라운 계속해서 알파벳 D, R, U, M D, R, U, M 모여서 드럼 뭐라고요? 드럼 오케이, 드럼 하나씩 드럴 어 무 합쳐서 드럼 드럼 오케이, 유는 유, 우, 어 유, 우, 어 중에서 어 그래서 합쳐서 드럼 드럼 오케이, 소리 드럼 드럼 쓰기 드럼 어 드럼 드럼 오케이 음 알파벳 D, R, E, E D, R, E, E 모여서 T, R, E, E T, R, E, E 그래서 소리 쓰기 소리 알파벳 모여서 트럭 하나씩 합쳐서 CK는 U는 중에서 다 합쳐서 트럭 소리 쓰기 소리 트럭 알파벳 B D R E S D, R, E, S, S 모여서 드레스 하나씩 드 얼 에 쓰 합쳐서 드레스 E는 쓰 아니 모르겠네 E, A, O O 중에서 에 대표 소리 에 드레스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드레스 오케이 소리 드레스 쓰기 D, R, E, S, S 소리 드레스 드레스 오케이 알파벳 G, R, E, E, N 모여서 G,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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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모여서 그린 그린 하나씩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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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그린 G는 그리 그리 중에서 그리 오케이 그래서 소리 그린 그린 오케이 소리 쓰기 G,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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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오케이 소리 그린 그린 오케이 알파벳 G, R, E, E, S G, 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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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 G 중에서 그 오케이 A는 A, E, A, E, A, E A, E, E, A, E A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 그래서 다 합쳐서 그레스 그레스 오케이 소리 그레스 쓰기 G, R, A, S, S 소리 그레스 그레스 오케이 알파벳 F, R, O, G F, R, O, G 뭐여서 F, R, O, G 하나씩 F, R, O, G 합쳐서 F, R, O, G F, R, O, G F, R, O, G F, R, O, G O는 O, O, A O, O, A, O O, O, O O, O, O O G는 G G G G G 중에서 그래서 다 합쳐서 잠깐만요 그래서 소리 쓰기 알파벳 B.R.E.A.D B.R.E.A.D. 모여서 아, 이렇게 하던 게 아닐까? 모여서 어, 이제 생각났어? 이거 몰랐지? 이거 가장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래, 뭔데? 브레드 브레드, 그렇지. 하나씩 잠깐만 B.R.E.A.D. 합쳐서 브레드 브레드 E.A.는 E.A. E.A. 중에서 에 합쳐서 브레드 브레드 오케이, 소리 브레드 쓰기 B.R.E.A.D. 오케이, 소리 브레드 브레드 오케이, 소리 아, 알파벳 F.R.U.I.T. F.R.U.I.T. 오케이, 그래서 뭐여서? F.R.U.T. 하나씩 F, F, R, U, 소리 안나고, T, Fruit, U는? U, U, O 중에서 U, I는 원래? I, E, O인데요, I, E, O인데, Fruit, Fruite, Fruite 전부 다 발음이 어려워서 그냥 I가 소리 안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쓰기 할 땐 조심해야 되겠네요. K, 소리? Fruit, Fruit, F-U-I-T. 소리? Fruit. 누가 이상하게 소리네.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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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uite. OK, 그래서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